오늘은 롤토체스 시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오늘은 이걸로 추첨으로 롤토체스 시참을 해볼 예정이에요 판마다 멤버는 바뀔 거고 참여해주실 분만 1번에 투표해주시면 됩니다 가온크앙 가온크앙님 닉네임 알려주세요 와드깍저체리입니다 님 레전드네 이렇게 해서 이제 8명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밥 국룰 알지? 첫 번째 초밥 먹는 사람들 다 본다 내가 움직이면 손모가지 날라가 분개 이거 먹으면 이거 먹으면 알지? 뭐지? 나 튕겼는데? 와 영웅 뽑았어 카립 세주아니 근데 이번 시즌은 그렇게 많이 해본 것도 아니라서 그리고 롤테를 잘 못해요 이제 약간 좀 항상 가는 덱이 있는데 길드 라이즈 덱이거든요? 신기루가 주문이네 2번 할까 3번 할까 이거 좀 고민되는데 바로 천상의 축복 그치 이게 제일 무난하긴 하지 리롤 한 번 돌리면 빛이 나온다 안 나온다? 리롤 한 번 돌리면 빛이 나온다 안 나온다? 얍 조졌다 2 잡았는데 이기면 지겠네 아 아 아 아 아 아 조졌다 나 바로 연패 코인 탑승하면 돼 오히려 좋아 이제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이냐면 어 라이즈 라이즈가 지팡이? 왼쪽에 보이는 이 시너지 시너지마다 이제 특성이 있습니다 이걸 맞춰가면서 상대방 때려 잡으면 되는 게임이에요 전략적으로 라이즈는 못참지 그러면 바로 비치를 빼버리지 난 이렇게 가버려 그러면 난 못참아 요즘 라이즈는 템을 뭐 가져? 복원이랑 대천사 간다고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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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기면 안되는데? 어? 세주 팔아도 이자 못 보는데? 범 연운 지팡이 하나씩 나오길 빌어 아니 연패 가려는데 이겨버려가지고 개꼬였는데? 이러면 나 전판에 레벨업 쳤어야 됐는데? 아냐 아냐 할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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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할맛 안나네 진짜 제발 야이씨 제발 야이씨 야아 조졌다 이건 아니지 야 이건 아니지 곡궁이랑 벨트는 아니지 걔 쓰잘데기 없는 거 나왔잖아 안되겠다 이 성작도 잘 됐고 하니 일단 연승으로 간다 일단 연 이기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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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이야아 와 대천사 하나 꽂았다고 주문력이 400이나 올라가? 아 대기석에 1성 라이즈가 있는데 2성으로 합쳐지면 이거 그대로 갖고 가요? 그러면 바로 준비로 가지 나 못 참아 그러면 나는 3성 라이즈를 볼 수 밖에 없어 나는 합쳐지면 스택도 합쳐진다고? 이야아 안돼 니가 앞에 있으면 야 늦었어 이미 야 니가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 아니 아아 피 66인데 아니 뭔들 차이 에바임 이기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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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라이즈 만화통이 좀 야아 직크농에 그런데 대천사를 박아 놨는데 복원을 박아야돼? 무대 박아도 되지 않아? 라이즈 난 너만 키운다 우리 앞라인 상태 이상하잖아 피 반피가였어 50이야 살려줘 나중에 보물형 나올 때까지 존바하자고요? 그 전에 죽을 것 같은데 피 40인데 아니 아니 운바의 맘게임 이거 진짜 일단 돌려 일단 돌릴까? 일단 돌릴까? 돌려가지고 사일로스를 뽑을까? 어 일단 나미 아니 야 이 새끼야 제발 제발 어? 파란색 배터리? 대천살에 박은 의미가 없지 않을까? 일단 고르고 봐 라이즈 2성이야 180이야 라이즈 일단 더 주면 위험하기 때문에 헬롱까지 나왔어 일단 너 나와봐 너 나와봐 어 너 나와봐 나는 우리 라이즈 믿어 이성 라이즈 믿어 오 라이즈 오 라이즈 오 라이즈 오 라이즈 제약한데? 그래 야 파란색 배터리를 넣었는데 그러면 대천사 의미가 없다니까? 오 라이즈 야 피고 세주하니가 지팡이 들고 있으면 이거 먹으면 합쳐질 거 아니야 이 억가게임 이 억가게임 아이템 선택 그거까지 버텨가지고 자석제거기를 먹을 수 있을지도 몰라 피가 부야 못 버텨 그거 에라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에바야 너 이거 가져가 그냥 더 지면 안 돼 더 지면 진짜 안 돼 더 지면 에바야 에라 가라 아이템 박아야 돼 이거 어쩔 수 없다 복어는 그냥 넘기고 쇼진이라도 받자 쇼진 헉 좋아 어 야 조이 무대? 니가 가져 이거는 모르겠다 야 사일러스 2성에 야 이거 죽으면 안 돼 진짜 이거 진짜 죽으면 안 돼 이 악물고 이자 모아볼까? 이 정도면 안 죽을 거 같은데? 야 제발 이거 지면 말 안 된다 상대 6레벨이다 그렇지 그러.. 어이구 잘한다 그렇지 그렇지 어 1등 컷 어 나가 이 악물고 이자 모은다 2피로 초밥까지 버틴다 여기서 만약에 초밥에서 복원까지 나오면 나 못 참아 어 나가 맛있다 초밥까지 버텼어 빌어 이제 나 70원 모았어 바드 넣는다 안녕하세요 바드 나왔어 일단 라이즈는 삼성 못 찍을 거 같으니까 팔아 두 번 더 버텨야 돼 두 번만 버티면 돼 할 수 있어 너 거아까지 박혀 있잖아 너 사일러스 녹일 수 있어 어따 쏴? 어따 그렇지 그렇지 사일러스 봐야지 그렇지 이야 잘 녹네 그렇지 한 번만 더 버텨 한 번만 버티게 해주세요 기도해 기도해 럭스 궁 잘 쐈고 잔나 궁까지 잘 쐈어 젖었다 어 잔나 궁 잘 썼어 사일러스 잡고 사일러스 잡고 바드 라이즈 궁 궁 궁 궁야 살았다 난 여기서 못 참아 이자까지 봐 그러면 바로 난 레벨업 박아버리지 구인수 조이 어때 좋아? 바로 박아 이거는 사일러스 박아 조이랑 리롤 페이지 필요 없어 리롤 그렇지 좋아 좋아 할 수 있어 오케이 럭스 궁 어어 이건 좀 레바야 어어 그렇지 좋아 들어가 조이템을 탈론한테 주라고? 이건 좀 레바야 좋은 생각인 것 같긴 해 근데 좀 레바야 돌려? 리롤 돌려? 죽으면 안 돼? 넌 최고야 이야 이야 바드까지 찾아 헬로 조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어 돌릴 뻔했다 바드 먹고 초밥에서 바드가 하나 더 나온다면 이거 이겨야 돼 근데 이거 무조건 이겨야 돼 무조건 이겨야 돼 이겨 이겨 어 어 앞라인 너무 살살 녹는다 어? 어어 에바다? 어? 조유궁 쓰고 바드 궁 조유궁 조유궁 잔나궁 그렇지 라이즈궁까지 이야 완벽하다 들어가 조진 갖고와 사일러스 바로 팔고 바드 박아놓고 찾아 바드 사일러스 됐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들어와 들어와 나 이제 할 게 없다 뭐 요술사나 하나 찾아? 이게 5길드 5요술사 라이즈 어 여기서 조유궁 라이즈궁 이야 시시 맛있다 바드 궁까지 사일러스 사일러스 사일러스란다 세조하니궁까지 맛있다 배가 없네 피에서 만난 조이로 이 자까지 감동신화 이야 감동신화 이게 길드 요술사 라이즈입니다 고맙습니다